컷! 컷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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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뼈 부러지면 단순 골절 아니랬지! 복합 골절이랬지! 뚝! 아니구! 뚜두둑! 관객들이! 단순 골절하고 저건 아주 나쁜 미친놈이야! 여자들은 좋아한다 나쁜놈! 나쁜놈이 왜 좋아? 나쁜놈이 뭐 쩌? 나쁜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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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새끼야!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놈이 나한테만 애정을 준다? 그거 여자들 뻑간다! 그래서 가장 결혼식자들 토끼야! 넌 무도판을 그렇게 하니? 그래도 니네 형인데! 왜이래? 미안해 그런 말 아는게 아닌데 형 내 눈을 좀 내 눈을 좀 바라봐 형 겁으로 사람 싫은거 아니야 형 그러지마 형 대충이 왜 안돼? 대충이! 너같이 인생 자체가 대충인 놈은 대충이 되는거고 나처럼 대충이 아닌 인생은 절대로 대충이 안돼! 너 예술하냐? 감독인 나도 예술 안하는데 해! 하라고 예술 좀 제발! 그때로 마구리를 찍어오지 말고 왜 영화감독이 예술을 못하는데 왜? 예술을 해! 쓰레기가 뜯지 말고 가고 너 말 아무것도 안해! 더 들어봐 넌 좀 더 들어야 돼 인마 진짜 또 우냐? 왜 또? 뭔데? 햇빛이 들었어 근데?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지나갔잖아 여기에 무슨 소리를 나아! 햇빛 뜨는 소리 너 허룩 나왔습니다! 햇빛 뜨는 소리! 촬영 때 들어간 소리 아니었어? 촬영장에서는 이런 소리 일일이 다 못다 거의 다 만드는 곳이야 몰랐어 진짜 신기하다 햇빛들이 들어오는 소리도 나올 수 있나 봐요 자 봐봐 이게 월 화면이거든? 아무 소리 없지? 애들 뛰어 놓는 소리 넣어봐 오오우우우오!!!! 다르다 더 따뜻해 김olla 오 그치 이렇게도 할 수 있어. 자동차 경적 소리 넣어봐. 소리 멀리 보내고. 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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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오빠 완전 신기해. 오빠 너무 멋져.